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뉴.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디어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술은 새 부대. 뉴라서 새술인가요?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뉴는 크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불러야겠죠. 네. 영화 사업도 하고요. 영화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런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디즈니 플러스가 미디어 대회를 했는데 다음 달 12일이면 출시가 되는 거죠? 네 드디어 나오네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넷플릭스가 워낙에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좀 약해졌어요. 뭐가 약해졌냐면 이제 그 전에 디피가 성공하기 바로 전만 해도 디즈니 플러스에 굉장히 힘이 실어진 저는 기사를 느꼈거든요. 전체 기사를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거죠. 이제 볼 게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계속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 그래야 하지? 피로감에 다다랐죠. 넷플릭스가 피로감에 다다른 그때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날짜까지 확정되는 그 시점까지는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기사였는데 디피가 딱 히트를 치고 바로 오징어 게임으로 완전 대박을 내서 지금 브리저튼을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저튼하고 종이의 집은 넷플릭스의 대표거든요. 기묘한 이야기까지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 시청자 수가 제일 많은데 오징어 게임이 깨버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콘텐츠를 통해서 457번으로 참여까지 하셨잖아요, 넷플릭스 지도분이. 그래서 다시 지금 공이 넷플릭스 쪽으로 약간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결국에는 저걸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 물론 강하지만 저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뽑아내야지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더 한국에 힘을 실어줄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미디어데이도 넷플릭스가 그렇게 미디어데이나 이런 걸 해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이랑 지금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임원들이 나오셔서 미디어데이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약간 붐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속 게임이 맞춰진 것 같죠. 넷플릭스의 방어와 방패와 디즈니 플러스의 창이 결국에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이게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기세가, 넷플릭스의 기세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걸 뺏어갈 것인지 아니면 파이가 그냥 커져서 그 OTT 서비스 자체가 커져버려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같이 웃는 세상이 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 강풀의 협력이 기대된다고요? 네, 그 강풀 작가의 지금 웹툰을 영화화하는 것들이 계속 뉴스에서 추진이 됐는데 그걸 어디다 쏘느냐가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걸 디즈니 플러스가 쏘기로 했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여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가 마동석 씨 나오는 이웃사람, 그것도 봤는데 강풀 씨가 이웃사람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화도 많이 그렸어요, 처음에. 초반에는 풋풋한 것도 그렸었고 이웃사람은 그거잖아요. 우리 이웃사람, 이웃사촌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왕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신경을 썼으면 여자아이가 죽지를 않았을 텐데 그냥 다 지나쳤던 거죠, 이웃사람들이. 그런 거를 집어낸 건데 그거 이후에는 이 강풀 작가님이 완전히 그 초능력에 빠지셨어요. 초능력에 빠지셔서 쓰시는 것들, 쓰시는 것들이 다 그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무빙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기 우리나라에서 제작비를 받쳐주지 않으면 표현하기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만화는 그리면 되지만 그 만화를 영화화한다는 거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500억을 줬더라고요, 500억을.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무빙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웬만한 특수효과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한 상상력의 거거든요. 지금 무빙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초능력을 갖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즈니가 마블도 갖고 있고 어떤 꿈과 환상의 어떤 얘기들, 그런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풀 작가와 뉴가 이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했다는 거는 너무 지금 절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쏘는 것들은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갖고 있는 훌루라는 지금 OTT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성인용을 뿌리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에서 쏘는 그런 결은 훌루에서 쏠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약간 여기서 막 갑자기 어두운 거 이런 거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능력 이런 거는 완전 어둡고 이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을 지금 500억 들여가지고 드라마로 만들기로 했고 타이밍, 브릿지, 히든, 어게인, 라이징, 아파트. 이게 전부 강풀 작가님의 초능력이나 이런 환상에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이거를 예전에는 기술력이 없었거나 제작비가 없어서 못 만든 덩어리를 이제 실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똑같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김은희 작가님, 지금 이 오징어게임의 감독님, 황동일 감독님인가? 감독님이 다 10년 전에 이루지 못하던 거를 넷플릭스에 이루어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풀 작가님이 드라마 영화를 이루지 못했던 거를 디즈니 플러스가 이루어줍니다. 그걸 뭘로?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진 강풀 유니버스라고 마블 유니버스를 구축한 디즈니와의 찰떡궁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강풀, 이 두 사람과 뉴, 이 삼각편대가 굉장히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마블 유니버스에 한 번 빠지시는 분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스타워즈의 세계에 빠지신 분들은 아직도 포스를 외치고 계세요. 40, 50대 되셔가지고도. 자기 아들한테 포스를 막 물려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풀 유니버스가 아마 그렇게 클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커요. 지금 무빙이 일단 드라마로 만들어지지만 전 타이밍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타이밍. 타이밍 시간을 조절하는 지배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돈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이제 OTT 서비스들이 이렇게 돈을 막 제공을 해주니까 만들겠죠. 강풀 유니버스가 아마 뉴에서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마블 유니버스도 마블 유니버스 같은 그런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이 아주 밝은 것 같은데요.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 뉴가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스튜디오 앤 뉴가 자회사인데 5년간 오리지널 시리즈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앤 뉴의 드라마 부문은 결국 지금 제일 앞세용은 강풀 작가님이고 강풀 유니버스를 만들다고 했기 때문에 강풀 작가님의 어떤 매니아층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드라마로도 될 것, 드라마로 될런지 영화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는 어떤 어울리는 플랫폼에 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 계약을 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몸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5년간 계약을 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장기 계약을 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 OTT가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계약을 해버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제작 시대를 몸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했겠죠. 스튜디오 앤 뉴의 드라마 이쪽 부분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앤 뉴와 박훈정 감독과 인연도 깊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 쪽에서는 지금 강풀 작가님을 잡은 것이고요. 영화 쪽에서는 박훈정 감독님이죠. 지금 워낙에 신세계로, 신세계가 그 당시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는데 48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아마 타짜 원, 그거 이후에 최고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VIP, 논란 많긴 했지만 김명민 씨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그리고 VIP, 그 다음에 마녀. 마녀 이게 또 대박 히트죠. 여기서 새로운 배우들을, 걸출한 배우들을 다.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님이 마녀에서 출연하셔서 뜬 배우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낙원의 밤, 이거는 넷플릭스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전혜빈 씨가 또 떴고요. 이 박훈정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사가 금월이라고 있는데 금월에 스튜디오 앤 유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혈맹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이버랑 신세계도 지분 교환을 하니까 이거는 피와 살을 나는 형제와 같다고 해서 혈맹관계라고 부르잖아요. 지분을 투자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앤 유 영화 사업부는 그래서 박훈정 감독님, 그리고 박훈정 감독님이 만든 영화사 금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같이 된 거죠. 페르소나가 영혼의 어떤 단짝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어떤 한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을 그 감독이 페르소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스튜디오 앤 유와 박훈정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 영화사업부 부분에서는 박훈정 감독님의 후속작, 이게 기대가 되고 있다. 지금 신세계 다들 기다리시고 계셨는데 지금 현기증 난다고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지금 신세계 프리퀄이 드디어 지금 거의 조금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최민식 씨나 이정재 씨나 황정민 씨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인터뷰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배우들의 몸값만 조절된다면 이게 뉴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프리퀄이 성공을 거두면 시퀄이 나오겠죠. 프리퀄은 그 이전 이야기고 시퀄은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무관도를 보면 아시잖아요. 무관도가 히트를 친 다음에 무관도 프리퀄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신세계라는 어떤 강력한 킬러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간 다음에 만약에 영화관에 뿌려도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되고 어쨌든 뉴 같은 경우는 강력한 킬러 아이템과 킬러 감독을 아예 혈맹관계로 맺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박흔정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들 신세계 프리퀄, 그 다음 마녀2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녀2는 오래 안 나오나요? 마녀2는 지금 나올 겁니다. 마녀2는 나올 거고 신세계 프리퀄은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배우들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황동혁 감독님하고 똑같은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오징어게임2를 만약 안 만들면 맞아 죽을 분이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세계2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큰 히트를 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시대 영화관이 열린 상태에서 하면 청소년 관람물가 등급 480만 관객 한 거 이것도 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뉴그룹이 씨네크도 보유를 하고 있네요. 이게 작년, 제 기억에 작년에 매각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산된 건가요? 네, 매각이 아니라 독립을 시켰죠. 독립을 시켰군요. 지금 메가박스랑 CGV랑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롯데시네마죠. 3대 영화관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시는 거고 그런데 영화관을 가졌을 때 강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뉴는 지금 말하는 씨네큐가 있는 거고 CJ엔터테인먼트 얘기를 들어볼게요. 뉴도 그렇고 CJ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작을 했는데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한데 제작하고 배급을 하는데 CGV는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체인에다가 싹 다 도배를 해버리고 논란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자기네 거를 다 걸어버리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기죠. 그냥 1회부터 마감까지 자기네 영화를 다 도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뉴는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 뉴 같은 경우가 훌륭한 걸 만들어도 CJ, CGV가 걸어주지 않으면 상영이 안 돼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영화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씨네큐를 갖게 된 거죠. 씨네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시네마라든가 지금 CGV라든가 지금 메가박스보다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지방부터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경주점이 1호점이었고 그다음에 전주점도 만들고 이러고 서울에는 신도림점 이거거든요. CGV가 신도림점을 팔았어요. 그런데 CGV는 옆에 9호점이 있어요. 9호점이 더 잘 되고 그래서 9호점에 힘을 실어주고 신도림점을 나간 거예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가시면 있잖아요. 14층에서 16층 정도인가. 거기를 지금 아예 CJ, CGV는 거기를 임차해서 썼었고 지금 뉴는 아예 그걸 통으로 샀어요. 통으로 사버려서 시네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도림역의 1일 유동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서울 유동인구 중에 최다역이에요, 여기가. 강남역보다 더. 여기가 헤리라고 불리잖아요. 지옥철이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테크노마트의 인구가 엄청 많아질 거고 영화관이 사회적 거리들이 완화되고 이러면 거기가 신도림 부분에서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림점이 시네큐 전체 지점에서 매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네큐도 지금 약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프리미엄 영화관을 해서 좌석도 좀 넓고 상영하는 소리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갔기 때문에 시네큐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죠. 뉴가 만약에 마녀투라든가 신세계 C컬을 뽑아냈을 때 일단 시네큐에는 확실하게 걸 수가 있고 그런 강력한 것들이 3, 4도 걸겠지만 시네큐에는 일단 확실하게 걸 수 있는 캡티브 마켓이 있다.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신도림점 시네큐 거기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차는지, 팝콘을 얼마나 많이 사먹는지. 그러면 시네큐가 잘 되고 굉장히 붐빈다고 하면 뉴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작사가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떤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 제작사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인데 2021년 예상치가 지금 플러스로 나오네요. 지금 9월과 12월, 그러니까 3, 4분기에 영업이 흑자로 돌아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낙원의 밤이 솔직히 엄청 잔인하더라고요. 잔인한데 원래 VIP 때부터 신세계 때부터 보시면 박훈정 감독님은 잔인해요, 영화 자체가. 다 청소년 관람 불가고. 그런데 낙원의 밤으로 넷플릭스에 걸어서 재미를 많이 봤고 그래서 그걸로 영업이익의 적자를 조금 만회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 4분기에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됐는데 강풀 작가님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영업이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 지금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이미 떴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 2분기에 적자를 찍었는데 2021년 1, 2분기에 얘는 먼저 떴죠. 그리고 3분기에 살짝 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3, 4분기나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하는 그 날 전까지 보유를 하시다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항상 어떤 기대감이 증폭이 됐을 때 개봉이 되기 바로 전에가 가장 들뜨잖아요. 선물 상자도 개봉을 하기 전에 가장 들뜨고 만약에 선물 상자가 굉장히 컸는데 리본을 풀을 때 기대감보다 리본을 딱 풀었는데 그 안에 알사탕 한 알만 들어있다. 그럼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증폭될 때 그 전날까지 보유하다가 일단 파는 거. 일단 단기적인 거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디즈니 출범 전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기술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 지금 2014년, 16년, 2015년, 16년이죠. 2015년, 16년도에 이 15,000원의 고점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막힌 거예요, 결국은. 세 번의 고점이 있었고 2021년에 강하게 치솟았지만 결국 거기서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용사들의 제작사들의 몸값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A스토리도 곧 지리산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도 큰 회사가 아닌, CJ E&M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용자의 세대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죠. 삼아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 이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 애플 TV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 TV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왜 디즈니 플러스가 왜 스튜디오엔 뉴를 잡고 강풀을 잡겠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국산 콘텐츠가 흥행한을 봤기 때문에 오리지널 K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이걸 꼽은 거죠. 애플 TV도 후속으로 온다, HBO도 후속으로 온다. 그러면 또 찾겠죠. 그런데 뉴는 봤을 때 강점이 굉장히 있잖아요, 얘네도.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1만 5천 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1만 5천 원을 돌파하는 강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11월 23일인가요? 그 전에 이 수액션을 하세요. 1만 5천 원 이상에서 일단. 그 다음에는 1만 5천 원의 지지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 다음에는 1만 5천 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면 다르게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확률을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만 6천 원, 1만 7천 원 간다면 그 정도에서 수액션을 일단 디즈니 플러스 출시하기 전에 해봐야 하시면 짭짤할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1만 5천 원이 나오면 다음 달 12일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후에 1만 5천 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